6명 중에 지금 가장 몸싸움이 능한 김동현 선수와 씨름 대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김동현 선수를 10초 안에 넘어뜨릴 수 있다, 이렇게 공언하실 수 있는. 몇 초 버틸 수 있으신지? 몇 초로 할까요? 몇 초, 저는 원하시는. 몇 초로 한 뭐. 한 30초 버텨볼까요, 30초? 10초만 버텨도 드릴게요. 10초만 버텨도. 오, 기세. 앞으로 나와주십시오. 보여줘요, 보여줘요. 동현이가 거의 100km 가까이 나가요. 100km면 지금 한라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렇죠? 체급 차이가 있구나. 두 체급 차이 나는 건데요. 대결하겠습니다. 두 분. 지는 거 이기는 거 떠나서 10초만 버티면 김동현이 이기는 겁니다. 자, 삿바들 잡아주시고요. 10초가 지나면 제가 호랑이 부를 거예요. 파이팅, 파이팅. 동현이 파이팅, 파이팅. 내가 긴장된다, 이거. 김동현은 편하게 잡아도 됩니다. 이거 잡으세요. 안 잡아도 되잖아요. 안 잡아도 돼요. 쟤가 버티기 작전이에요. 쟤는 안 넘어져, 잘. 좋아요. 동현이 형 보여줘. 10, 9, 8, 10, 9, 8, 7, 6. 손, 손, 손. 야, 손 담으 끝이야. 손 담아웃이에요? 그렇죠. 싫으면 손 담아웃이야. 몰랐어, 몰랐어, 몰랐어. 몰랐어. 쟤 봐라, 쟤. 싫으면 담아웃이야, 손 담아웃이에요? 격투기는 아니지. 몰랐어. 손 담아웃이에요.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요. 몰랐어, 몰랐어, 몰랐어. 우린 손 다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. 손 다 내. 격투기는 아니지, 격투기는 아니지. 몰랐대, 몰랐대. 다시 해, 다시 해, 다시 해. 몰랐대. 몰랐어, 몰랐어. 미안합니다, 몰랐습니다. 자, 격투기 김동현과. 자, 10초 버티기입니다. 자, 10. 10. 5, 8, 7, 6. 손 닿아웃. 손 닿아웃인가? 닿잖아. 방금 봤어? 두 다리 다 고는 거? 그러니까. 와, 이번 넘어갔다. 손 닿아웃인가? 손 닿았어요. 손 닿아웃이에요? 네, 그러니까.